네 안녕하세요 좋은가 여러분 큐디입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월 29일날 드디어 크루세이더 킹즈3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1.1 버전이구요 오늘은 그 1.1 버전 패치가 어떻게 됐는지 패치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이걸 다 읽어보면서 설명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한번 패치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위데이 끝없이 내려가는데 그 양이 엄청나죠 지금 거의 소설책 거의 한 권 정도 되는 분량의 패치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패러독스 인터랙티브 일을 안 한다고 욕을 좀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좀 많이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읽어둘 순 없고 현재 다음에 있는 유로파 카페에서 요거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번역본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번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UI 쪽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패치구요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버그나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무료 패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DLC 수준으로 UI가 대격변이 됐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게임이 이제 UI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외관 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요즘 게임 같이 보여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점에서 패러독스 인터랙티브가 이제는 게임을 좀 팔 줄 안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패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이제 세세한 이펙트나 특수효과 같은 게 좀 많이 추가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과 로컬라이징 부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여러 가지 직함 같은 것들이 수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현재 가령 이제 바이에른이라든가 프랑스 이름인 앙리라든가 종전에 주교로 번역됐던 교계 지도자 같은 경우 현재 다음 유로파 카페에서 이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또 번역의 질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패치 노트를 읽어보면서 게임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패치가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 있죠 그거랑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떤 게 이제 패치가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영상에 언급했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 패치가 됐습니다 처음은 이제 몽골 관련된 부분인데요 몽골의 태무진이 야심 있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몽신 배분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찍 죽었었거든요 지금 그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모두 다 패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태무진과 몽골 군대를 직접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후반 위기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버그 패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재 계략 인생관 쪽에 납치와 살인이 거의 사기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패치로 칼질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을 하다가 그냥 납치를 하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패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 소원 쪽에도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게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 직할령 플레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올 직할령 플레이도 이번 패치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수가 현재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공장형 건물 중첩에서 짓는 게 패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너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밖에도 게임 밸런스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패치가 됐거든요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공성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걸 픽스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뭐로 시작하는 업적 있죠 그게 이제 달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버그를 패치를 통해 가지고 그 업적도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1 패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패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지 좀 더 이제 플레이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플레이를 하다가 버그가 발견되면 저번 주부터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